안녕하십니까 한국채노허트 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지금 벼 수확을 하려고 왔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별로 안좋습니다 뭐 참깨구리 뛰어다니구요 벼를 보니까 이렇게 줄기가 노랗게 익었죠 이렇게 되면 벼가 이제 다 익은 겁니다 자 수확하려고 이제 콤바인 요거 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벼 수확 한번 해볼게요 벼 수확하려고요 벼 수확하려고요 벼 수확하려고요 벼 수확하려고요 벼 수확하려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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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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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화이팅! 화이팅! 끝! 말 꼼꼼해졌네. 갑시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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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